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죠.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도 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요. 빗소리가 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통률이다 보니까 비가 폭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빗소리가 아마 들리시게 될 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오전까지 굉장히 좀 험악했죠. 많은 분들 셀트론 그룹주들 비롯해서 바이오 주요 종목들 배터리 관련 주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다가 급반등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데요. 내일 휴일을 앞두고서 그래도 좋은 어떤 마감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조정세가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며칠 더 두고 봐야 흐름이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따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상 최근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인 바이오 쪽하고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기술력도 우수하고 실적도 증가하는 어떤 뚜렷한 추세를 그리는 그런 중형주단의 기업들,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은 저는 공매도가 일으킨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붕괴가 아닌 투자 심리의 약간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셀트롬 그룹주 비롯해서 이제 주요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들, 배터리 2차전지, 셀 업체들 포함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고 또 이제 어제 낙폭을 거의 많이 하거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죠. 그래서 결국 공매도가 진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매도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펀더멘털의 어떤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성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성화폐에 찬찬히 이제 기사와 시세의 흐름은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세적인 어떤 시각?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혹여라도 이제 가성화폐에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지금 뭐 많은 자금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시장하고도 연계되는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지만 저쪽으로 네,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체킹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요. 어제 나스닥이 0.48% 정도 밀렸고 S&P하고 다운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주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흐름이었고 나스닥 증시가 여기서 사실 이제 정보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요거 이제 돌파 못하고 여기서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뚫어주는 게 좋은데 실적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뭐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데 뭐 나스닥이 제가 볼 땐 중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만든다 그러면 다우나 S&P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대만 증시가 조금 저는 선행 지표로서 좀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IT, 반도체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즐비하게 모여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틀 연속 이렇게 좀 2% 5월 3일날 그리고 오늘도 1.68%, 3%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게 만든 거 아닌가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그런 뭐 약간 좀 생각도 좀 들고요. 필라델파 반도체 지수도 조금 곡점에 대한 갱신을 못하고 이렇게 좀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페이스북같이 이제 이런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한 기업들이 갭상승으로 고점 찍고 약간 좀 매물을 좀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내용이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애플도 보시면 애플도 보시면 고점권을 갱신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고점권, 지난 1월달에 고점권 그리고 이번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갱신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탁 이렇게 하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따가 이제 미국의 부양안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리면서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분석해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약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 간다 이러기보다는 미세하게 제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담백하게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하나면 아 약간 이게 이제 그냥 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주식은 맞추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 내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상 일부 현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치고 달려버린다. 그렇다고 이제 그게 틀린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시나리오 같이 대응을 하는 거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가지고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나갈지 포트폴로 관리의 어떤 관점에서 이럴 경우 대형주를 일부 저는 매도를 좀 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해보시고 보시고 그래서 조금 미국장에서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뭔가 고점 갱신을 못한다.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나스닥도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안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포트 관리상 대형주 쪽에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인다. 이 정도.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치고 달린다 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장은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이걸 뭐 나중에 결과 보고 뭐 맞췄네 틀렸네 이건 별 의미도 없고요. 장기적인 계좌 수익을 올려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구간 구간마다 뭐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그래도 괜찮았어요. 밑골이 그리면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여기서 추세 전환 될 수도 있고 매치를 좀 봐야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런 어떤 흐름이 전개됐지만 보시면 작년 9월에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 전환되는 거야 했는데 다시 또 내려앉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기서 막 붕괴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꺾인다 뭐 이런 개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오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떤 5월달 모멘텀 부재?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굉장히 괜찮은 어떤 흐름이 나왔죠? 밑꼬리 그리면서 양봉. 그래서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 굉장히 확률상 높은 그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안도?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뭐 이런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듯한 패턴 나오다가 고꾸라지는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고 봐야 된다. 근데 큰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밀렸으면 어? 헤드 앤 숄던가? 하는 그런 어떤 약간 좀 위험 시그널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고점 갱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또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급격하게 브레이크 잡는 희한한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형주, 중소형주단의 어떤 흐름이 더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강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그렇다고 뭐 현대차 그룹이 뭐 안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예를 들게요. 현대차가 이제 뭐 여기서 뭐 한 20% 올라갈 때 코스아계 중형주, 바이오 배터리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제가 볼 땐 한 4, 50%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올해.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트폴로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한 뭐랄까 1억을 이제 투자를 할 때 현대차에는 뭐 그래도 한 4, 5천 정도 넣고 현대차 그룹주는 약간 중소형주단으로는 뭐 종목당 1, 2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높다고 이게 뭐 뭐랄까요? 리스크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따져야겠죠. 변동성 대비 그런 부분에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붙어준다면 중소형주단의 어떤 종목권들의 수익률만 해서는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적절하게 포트폴로를 한번 배분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한번 몰빵하는 건 아닙니까? 올해는 어느 쪽으로 몰빵하는 건 굉장히 이게 반드시 갈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 게 뭐였냐면 코로나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이거는 갈 거다는 거의 뭐 95% 되는 확신을 개인적으로도 가졌어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게 막 95% 확률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수급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다양한 종목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거지 어디에 막 집중돼가지고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 좋아지는 것도 너무나 많고 경기가 전방위적인 회복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들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니까 막 분산돼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막 어떤 집중적인 섹터 종목군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빗나가 버리면 완전히 그냥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스는 그런 어떤 악수를 두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올해는 전략상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면서 비중에 대한 배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올리고 이쪽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서는 높은데 아직 조금 시간 지나봐야지 환전이 전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공매도의 어떤 여파 자체가 완전히 가시는 건 아니다.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공매도를 못하는 종목군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또 거래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하루만 그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번 주 목, 금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방향성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조금 더 확률 높게 얘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 올랐고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습니다. 400종목 314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67포인트 0.56%로 양시장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감격스럽네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죠. 균형이 좀 맞춰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낙폭이 과대한 게 오늘 며칠 만에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제가 볼 땐 낙폭과 대한 종목군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74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모처럼 순매수했네요. 1679억, 영기금도 플러스권. 그래서 너무 내려온 것들을 위주로 많이 산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쌍그리 순매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쌍그리 순매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주요 종목들 보기 전에 이것부터 보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거 1위가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사실 5% 넘게 빠졌는데 오늘 보시면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그냥 이쪽으로 몰아친 흐름이었고 삼성전자도 1% 상승 보이면서 최근에 어떤 공매도 어떤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흐름이고요. 셀티론 4.2% 상승. 573억의 양쪽의 순매수. 그래서 오늘 모처럼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 전개됐고 너무했죠. 이거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뭐 저점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이거 뭐 올해 뭐 영업이 1조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35조가 사실 뭐 좀 난감하죠. 그래서 뭐 순익단으로 보더라도 퍼 기준으로 한 35배 40배 언저리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준으로 너무 심하게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까지 작용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 일부가 또 이제 겁먹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매하면서 어제 이런 급락을 연출하게 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급반등을 했고 가치적인 어떤 측면에 접근을 한다면 급반등하고도 남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트론 3,4 모두 급반등 셀트론 헬스케어도 4.45% 상승 셀트론 제약도 3% 상승으로 와 은봉으로 연속하다가 양봉 딱 전환 어쨌든 뭐 좋은 흐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 순매수 쪽에서 현대차도 이틀 연속으로 이제 외국 기관이 쌍거래로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입니다. 포스코도 순매수 삼성 SDI도 좀 너무 심하게 빠졌죠. 양쪽에서 순매수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백신 그 CMO 영향에 의해서 증권사 예측치로 완전히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면서 6% 넘는 상승. LG유플러스는 뭐 여전히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좋은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S1 신세계 호텔실라 현대 글로벌스 신한지주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이 ETF 쪽으로도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저는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이 ETF 사도 괜찮다고 봐요. 고런 부분들.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CJ E&M하고 스튜드룩은 최근에 수급 좋아요.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쌍거리 순매수 아프리카 TV 1% 상승으로 최근에 시장보다 더 강한 어떤 흐름 플랫폼 기업이죠. 솔브레인 반도체 쪽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심했죠. 2.7% 상승 SK머리얼즈 반도체 쪽 2.5%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정말 과도하게 좀 밀린 종목들은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테크 5G 쪽도 오늘 굉장히 큰 낙폭 보이다가 급반등하는 종목도 속출했고 루트론 리그는 얼마 전에 제가 또 멤버십으로 또 올려드린 종목인데 오늘 급반등했네요. 8% 어제 6% 빠졌죠. 오늘은 8% 급반등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하는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 상위주들을 한번 좀 다시 체크해보면 삼성자 1% 오르고 하이넥스도 플러스권으로 마감됐고 오늘 2차전지 다 좋았죠. LG화학이 그나마 이제 적게 오른 거예요. 1.4% 네이버도 플러스권 돌아섰고 카카오도 와 카카오가 이제 6이네요. 56이 시총 같이 50조대네 삼성바이오는 이제 급반등하진 못했네요. 은봉으로 마감됐고요. 1% 약세 현대차 2.5% 강세 그리고 기아가 1% 강세 모비스가 1.4% 강세 SK노베이션 정말 대단하네요. LG전자가 0.3% 약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ESG 이제 채권을 1,900억 규모로 첫 발행을 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나왔네요. 자금 조달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SK텔레콤이 좀 의미 있었죠. 총 주식수의 10%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장중 코멘트도 드렸지만 단기 수급 입장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들어오고자 하는 어떤 유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분기배당도 할강세 높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어떤 대안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5% 플러스로 시작해서 은봉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차익실현 기관들이 다소 좀 차익실현의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했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에서 셀드론 할스케어 제약 플러스 카카오게임즈도 3% 강세 최근에 너무 심했죠. 펄어비스 HLB도 4.7% 강세 알트오젠도 플러스권 양봉으로 전환됐고요. 제넥신도 1.5% 양봉전환 LNF 4% 강세로 마감 워닝아이패스도 플러스로 마감되면서 양봉전환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게 못 오른 것들은 점진적으로 그 다음날 더 세게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방향이라든지 성장의 방향이 뚜렷한 것들은 사실상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워닝아이패스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떨어진 게 누군가 팔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컴투스가 모처럼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이거 뭐 떨어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신작 발표에 따른 어떤 그 뭐 소멸감 그런 것들이 좀 작용돼서 빠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지만 가격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을 하겠다.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한 거다 생각 드나 보네요. 3일 만에 매출액 50조 나왔죠. 아니 50억 나왔죠. 그래서 그래도 글로벌 어떤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하반기 이제 크로니컬 이라는 또 신작을 같은 IP를 가지고서 신작을 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도 4.7% 강세로 마감되면서 급반등하는 흐름이고 실리콘 억스 오늘 와우 이거 밑구리 크네요. 7% 그러니까 이격이 크니까 순간적으로 확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죠. 기관이 8만 5천주를 팔았네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하겠네요. 기관이 이 정도 팔아 제낄 정도면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시청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또 급반등을 이뤄냈고 어제 많이 빠졌던 바이오 배터리 종목들 위주로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추자로 계속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밖에 영향을 못 친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아니죠. 이더리움 쪽에서 신고가 흐름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 한번 좀 볼게요. 예를 보시면 이더리움 3,300달러 돌파 그리고 도치코인 사상 최고 해서 뭐 비트코인 신고가 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몇몇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들은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위험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시총 2위죠. 3,300달러 돌파 일주일 내에 뭐 5,000달러를 돌파할 걸로 하는 뭐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거 조금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주익시장 뭐 이런 여러 어떤 자산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세의 어떤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언론에 어떤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투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보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가상화폐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주식시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뭐 붕괴됐다. 붕괴됐다 그러면 그 자감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개념보다는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최근에 폭등하고 있는 것은 뭐 유럽 투자은행이 1억 유로의 채권을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뭐 이런 호재들이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코인들 알트코인이라 부르죠. 알트코인의 어떤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프리가 된다. 그리고 도치코인이라는 또 사실 앨런 머스크가 많이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조금 알려진 이게 제가 볼 때는 버블의 거의 뭐 정점의 그런 가상화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 구독자 분들은 뭐 이 가상화폐 거래하신 분들이 많진 않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제 주변 분이라면 뜯어말려서 이제 지금부터라면 거래를 절대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틀 수도 있겠지만 기준상 이것들은 만약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내재적인 가치라든지 이게 뭐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으로서 어떤 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붕괴 폭락이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가상화폐 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좀 보여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 주요 이제 코인들 차트를 좀 쭉 한번 봤는데요. 이 비트코인도 보시면 한번 이게 무너졌다가 올라오는데 각도를 높이지 못하거든요. 각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경향을 좀 보인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잘못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폭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주봉으로 이제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 위험한 어떤 흐름 기술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이제 기준상 네 가상화폐 약간의 좀 경고하는 경고 제가 이제 감히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분위기라든지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패턴화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트가 뭐 이게 뭐 선물이든 주식이든 뭐 가상화폐든 차트에 이제 담겨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투자들의 어떤 심리거든요. 네 그런 심리는 뭐 공통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좀 보여지는 게 대중심리죠.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떤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군집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일관성을 띈다는 게 대중심리거든요. 그래서 확장시라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고 예 좀 탐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중심리에 대한 어떤 서적들을 많이 이제 팠었는데 참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주식이든 이제 파생이든 가상화폐든 투자를 내 군집을 이루는 대중의 어떤 심리가 여기 녹여 있는 이런 어떤 차트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더리움 요건 이제 주봉 차트고요. 그래서 2018년도 고점대를 벗겨내고 이제 치면서 양봉이 굉장히 크게 서죠. 굉장히 크게 서는 게 위험신호라는 건 제가 주식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제 매도 기준 중에 하나가 장대 양봉이 막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이 한 두 번 정도 빵빵 이렇게 서면 매도한다는 이제 여러 매도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게 나오면 매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이제 반영된 그런 패턴화된 형태인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뭐 가상화폐에서 좀 보인다는 거를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요런 식으로 그리고 리플이라는 어떤 종목도 이건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재차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좀 헤드 앤 숄더 어떤 이제 패턴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30일 날 기사인데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이륙 준비됐다 하면서 큰 정부 선언이다. 그래서 어이 뭐 부영책을 크게 하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다. 시장 어떤 경제 논리에 그냥 냅둬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좀 개입하고 뭐 부양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정부가 이제 개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28일 날 상어원 합동 연설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앞두고 이제 연설을 했는데 1시간 5분간 이어진 연설은 상당 시간을 천문학적 금액의 경기 부양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래 하면서 이게 이제 통과를 좀 촉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이제 많은 어떤 부양을 하기 위해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미국의 어떤 최상위권의 부자 1%에게 재원을 부담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이거는 이제 분배 개념이죠. 분배 개념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경제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GDP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면서 주식시장까지 막 올려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감속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든 주식시장이든 막 가속화시켜가지고 올려치는 그런 형태 어쨌든 지금부터는 경제의 어떤 속도를 조금 감속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오믹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명명하는 것 같은데 더 나은 재건이다. 빌드 백 베러 해서 미국 구조계획. 이제 코로나 극복하기에 한 어떤 자금은 통과가 됐고 일자리 계획 진행 중이고 미국 가족계획은 약간 좀 복지죠? 이쪽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의외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일자리 계획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미국에 대한 투자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일자리 계획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투자라면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한 블루 칼라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일자리의 90%는 대졸 학력이 필요치 않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국과의 경쟁.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방향의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생산 공장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관련된 섹터분에 집중을 하고 그걸 이제 중국을 압도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생산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권에 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되돌리는 리쇼링 정책을 강력하게 좀 집행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가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해서 세계를 이끌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이쪽에서 미국의 공장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만드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가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배터리, 바이오 기술,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지배를 해야 된다. 그는 중국과는 경쟁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을 4번, 시진핑 주석을 3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적인 어떤 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 이거는 뭐 증시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 그래서 자본주의상 고소득층, 상위층이 더 벌 수 있는 방향, 기업이 이제 더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게 이제 결국은 주시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감속의 정책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에서 이제 어떤 정책인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낙수 경제 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작동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경제를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시켜야 할 때다. 분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큰 정부 선언이라는 어떤 해법들 제시하는 다소간의 주시향의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황 관련된 리포트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리포트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DS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부분에서 어떤 몇 종목, 특정 종목들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칠 거라고는 저도 조금 뭐랄까 강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했던 제 어떤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요. 되뇌이고 이제 소가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약간 좀 강과했구나 리스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낮게 측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돌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아지려고 저도 이제 노력하고 보다 더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분명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뭐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그렇다는 뜻을 이제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변화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때 조금 리스크 관리가 약간은 좀 필요하는 게 나아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좀 판단하거나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발전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되돌려서 되감아가지고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시나리오상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공배도 재개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셀티론이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상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무슨 주식은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봐봐 이렇게 됐으니까 내 말이 틀렸지 내 말이 맞았지 이런 맞추기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젠간 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고수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딩을 해서는 안 되고 리딩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과거에는 했지만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할 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들을 가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든 리스크 관리의 부분 그리고 수익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버무려가지고 포트폴리 관리 리스크 관리 이런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지 뭐 이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의 흐름은 틀렸어 맞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과거에 이제 정말 큰 투자 고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점점 경험을 쌓으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 결과 편향적 논리에 빠지지 않아 된다는 얘기를 한 게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좀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왜 관과했을까를 보면 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막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때 외국인한테 빌려주려고 그렇게 들이산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어쨌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가중치를 좀 낮게 매겼던 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항상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과 현명한 전략을 짜시는데 보다 더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떤 시장의 이런 파급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강과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 리포트 한번 좀 볼게요. 모멘텀 정점을 지나고 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기업들이 웬만큼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은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 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5월에 들어서면 1년의 전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다. 연말 연초에 대한 연말 연초에 기대한 새로운 1년에 대한 기대감은 약해진다. 그래서 이제 셀린 메이라는 게 나온 게 5월에 항상 수익률이 좀 안 좋은 통계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용어가 나온 거죠. 연말 연초에 기대한 새로운 1년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다. 1분기 기업 실적 상반기 동안 보여준 경제 지표를 통해 기대감에 대한 숫자 확인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FOMC 경기 부양책 발표 같은 중요한 이벤트도 내용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이제 실현 가능성 여부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기대감 부분은 조금 낮아지고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런 쪽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숫자가 찍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보다는 지수는 약간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면서 감속되는 흐름 종목들도 차별화되게 정말 숫자로서 확인되는 것들은 팡 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니면 이제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2분기 가이던스 별로 안 좋으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에 대한 욕구는 경제가 완전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확인 과정에서는 보통 횡보가 나타난다. 우려로 바뀌면 횡보가 아닌 조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8, 9, 10월달 이럴 때 이렇게 보시면 한 3개월 정도 상승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적인 측면들 그게 확인되고 나서 이렇게 치고 나서 또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대로 들어온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조금 일부 종목들은 깊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 1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되면서 상반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어떤 기업 실적을 보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1분기 실적은 예상 수준 혹은 그 이상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4월 주식시장 상승은 이러한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양호했기에 나타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좋은 어떤 상승 신고가 흐름을 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4월에 코스피 코스닥도 위로 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 종목들도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되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행복, 기대치에 못 미친 종목은 조정이 나오고 이런 어떤 흐름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종료되면 이유는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제표, 부양책 그리고 중앙은행 관련, 정책 관련 뉴스가 주식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된다. 경제제표는 4월 이후 기저효과가 약해지면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한다. 경기가 분명 호전되고 있지만 모멘텀이 둔화되면 기대치도 같이 약해진다. 이 부분이죠. 경기는 호전되는데 모멘텀 측면에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결국은 주가의 어떤 속도를 좀 늦추거나 횡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경기 서프라이즈 지표 고점은 모멘텀의 정점을 말해줍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표는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어떤 예상치와 실제치의 어떤 부합 정도인데요. 서프라이즈 하다, 좋게 나왔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약간 좀 모멘텀의 정점을 좀 얘기하고 둔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 경기 모멘텀의 측면에서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영국도 정상적인 활동을 풀어주고 있다. 미국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름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고용 지표에서는 서비스업 관련 교용 지표의 흐름이 중요하다. 고용 지표 개선에 대한 이견보다 개선 속도가 얼마만큼 빠른지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완만한 하락이면 경기 회복에 대한 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하게 될 거예요. 확인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백신 맞고 좋아지고 있구나. 이 지표로 쓰였던 고용 지표. 지금처럼 완만한 하락이면 경기 회복에 대한 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의 본격 회복은 소비 지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결국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기에 빠른 회복이 아닐 수 있다. 기저효과는 약해지고 2분기 기저효과는 좀 약해지고 정상적인 회복 속도가 느리면 경제 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요인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다. 최근에 뭐 단적으로 이제 그거죠. HMM의 주가가 이제 막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인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 배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 요인의 이제 높아지는 어떤 압력이고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는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그 뭐 관련 철강주들 이런 것들 올려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기 경제에는 부담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철강주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이죠. 어쩔 수 없죠. 뭐 성장도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도 아니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이벤트로 지난해 극단적인 하락이 있었다면 지금은 극적인 정상화라고 보면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은 분명 2007년과는 다르죠. 2007년은 정말 엄청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당시에는 수요와 원자재 금융화에 따른 가수요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수요는 강하지 않지만 공급의 문제가 되면서 나타난 상승이라는 게 어쨌든 어떠한 요인에 의한 상승이든 실질적인 수요를 넘어선 상승은 분명 부담이다. 기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비용 요인이 수요를 반영하는 매출 상승보다 강해지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저는 그런 어떤 조선해운 철강 올라가는 것들은 전반적인 리스크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부분이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보면 이제 2010년 이후로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5월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빠졌어요. 1조 원 이상이. 6월도 조금 주춤했고 그래서 5, 6월이 조금 외국인 수급이 통계적으로 이번에도 꼭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통계를 보였다는 거 올해도 이제 외국인은 한국 수출 지표 등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매수가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은 글로벌 경기 흐름이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은 외국인의 매수 패턴이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매수하다가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는 5월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장 흐름이 5월에 조금 약해진다 하더라도 소위 경기 방어주 이런 쪽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유틸리티나 금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올해는 경기 사이클상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따른 관련된 민감 섹터라든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경기 확장 구간에 있다는 것과 지난 1분기 GDP 발표 이후 한국의 올해 연간 GDP 성장률도 상향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경기 확장 구간이 하반기까지는 영장될 것으로 본다. 경기 민감주 상승은 실적 시즌을 통해 펀드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 어떤 사이클상 투자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일부 업종이지만 철강, 은행 등은 실적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있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기업이익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기업이익 컨센서스는 상향될 것이다. 향후 실적 기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 당분간은 추정치 상향이 나타나는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벤트 공백기에 진입하는 만큼 경제 지표에 따른 출렁거림이 있을 것이고 기업 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이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4월에는 경기 관련 업종의 강세가 떨어졌죠. 해운, 철강, 정유, 권자재, 증권, 건설, 디스플레이. 성장수들이 조금 쉬웠던 것 같고 성장주도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저효과가 컸던 만큼 경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지만 워낙 작년에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기저효과로서도 그렇고 민감 섹터가 확 수익이,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렸고 시세도 났던 것 같은데요. 기저효과가 컸던 만큼 경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수가 주도하는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 성장 관련 업종은 지난해 충격에도 양호했던 만큼 기저효과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정점이고 하반기는 실질적인 경제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플랫폼 등 성장 관련 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 정도 마무리를 치는데요. 오늘 장중에 제가 동행 가족 여러분에게 드렸던 코멘트인데요. 사실 참 어제 같은 경우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참한 신미를 가질 수 있는 이게 참 개인 투자는 이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느낌이 드는 시세가 나왔었는데 공매더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의 어떤 입장에서의 순기능이지 이게 사실상 필요 없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제도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결국은 이제 좋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기업 가치의 성장과 실적 증가에 기반해서 그들이 스스로 떠나가거나 손실을 보고 이제 파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들에게 지지 않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투자의 본질을 곱씹고 전략상의 기준과 철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래서 밑에 돌산을 제가 한번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의지와 철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이 정말 좀 뭐랄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키면서 심리를 약하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을 만드는 그런 구간대인 것 같은데요. 다들 항상 투자의 본질과 어떤 기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보다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아까 덕골보니까 막걸리 좀 드신다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내일 휴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걸리에 맛있는 안주 드셔서 기분 좋은 저녁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저도 막걸리를 한 잔 해볼까요?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